정말 집중해서 때려줘야 돼요 맞습니다 날아가는 세례에 맞히듯 그쵸 붙잡지 못하니까 맞고 빠지지 말고 같이 응수해야 돼요 잡아서 떨어뜨리러 가는 거 이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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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식! 지식! 기다렸다가 아 근데 그 외는 다져서? 아 2비드 빠졌어 오히려 그 외는 그 외는? 근데 그 외는 지금 바느질 전단이 아니에요? 극대기 그 외는 잡아놨고요 아니 극대기 그 외는 그 외는 와아? 도와가? 도란! 엄지까지 면명히 알아둔는데 도란! 왜 거 에이스 아아아아 hm 아니 미드웨이드 미드웨이드